아니 유사암만 가입하고 싶은데 굳이 일반화까지 가입을 해야 돼?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화입니다. 구독자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유사암진단금은 생명, 손해보험 누적해서 딱 3천만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손해률 매우 높은 특약으로서 예전에는 일반암진단금에서 10% 혹은 20%만 가입이 되고 했죠. 유사암은 다들 아시겠지만 갑기경제죠. 갑상수암, 기타피부암, 경제소년약, 제자리암 이렇게 딱 4가지가 보장이 되는데요. 암중에서도 권리확률이 매우 높은 특약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원하고 또한 보험사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닌 적은 금액, 딱 3천만원까지만 누적을 본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험은 나이에 따라 2천만원 혹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요. 30세가 넘어가면 몇 군데 회사 빼놓고는 거의 다 천만원밖에 가입이 안된다는 겁니다. 현재 유사암진단금을 넣으려면 일반암 천만원, 유사암 천만원 일대의 비율로서 가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사암을 2천만원 넣고자 한다면 일반암 또한 2천만원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사암만 가입을 하고 싶은데 일반원까지 불필요하게 또 유사암진단금이 매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사암진단금을 넣고 싶지만 못 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때문에요. 그런데 이번에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고요? 메르초화제에서 1대1 비율이 아닌 유사암진단금 천만원 넣으면 일반화 진단금 10분의 1이죠. 100만원만 넣어도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최저보험료 100만원으로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는데요. 그럼 메르초화제에서 어떻게 난리 났고 현재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일단 유사암진단금 천만원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채널 고정 메르초화제 알파프로스인데요. 연계 삭제 딱 만원으로 암백유천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일반화 100만원 유사암 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직원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1대1 비율로 혹은 0.5로 가입이 되는데 일단은 10분의 1이죠. 유사암 천만원인데 일반화암이 무려 천만원이 아닌 백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암진단금 100만원에 유사암진단금 천만원 매우 가성비도 저렴하면서 보장금액을 극대화시켜서 최저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알파프로스에요. 암백유천 만만플랜이에요. 기본계약 100만원 그리고 일반화암진단금 100만원 그리고 유사암진단금 천만원으로 가입이 되고요. 거기다가 계속받는 항암약물치료비 10만원 그리고 계속받는 표정암약물치료비가 천만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암특정재활치료비가 2만원 그리고 여기서 유암치료비가 탄생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항암양성자치료비가 2천만원 그리고 항암색이조절 방사전치료비가 2천만원 그리고 다빈도치료수두비가 500만원이고요. 다빈치료비 그 다음에 암수두비가 특정암이 250만원 그리고 새로운 검사비도 탑재가 됐어요. 3대 진단금 MRI 촬영검사비가 5만원으로 그리고 새로운 검사비가 탑재가 되는데요. 3대 진단비죠. MRI로 촬영시에 검사비가 5만원 지급이 되고요. 얀전자 단층 촬영비 PT검사비가 무려 5만원씩 회당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되고요. 남자 1급 기준일 때 40세 기준으로 만원 여성분은 만오천원 정도 그리고 50세 기준으로는 남성분 만오천원 여성분 또한 만유천원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60세 기준으로 남성은 2만원대 여성은 만오천원대 이 모든 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저렴하게 유사암 진단금 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항암치료비와 표정항암치료비 그리고 새로 탑재된 양성자 치료비까지 그리고 진단금과 PT 촬영비까지 모두 다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멜초화제 이 상품의 포커스는 뭐냐면 연계없는 초저렴 유사암 진단금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많은 상품들이 1대1 비율로서 가입이 되니까 일단은 일반 진단금 저렴하면 모르겠지만 매우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값기경제 이 중에서도 부동에 이르는 값상소함이잖아요. 일반한 진단금 천만원을 넣어야 되면 유사암 진단금도 천만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페널티가 있다는 부분 그런데 유사암 진단금 천만원 넣는데 일단 멜초화제는 일반한 진단금은 10분의 1이죠. 일단 100만원만 넣어도 가입이 되니까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험료 만원의 행복이죠. 최저 보험료 만원으로 가입이 되는데요. 여기 샘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피보험자 고객님이죠. 보험 나이가 42세 기준이에요. 자 여기서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반 상해사만 100만원 그리고 후유자개도 넣어드렸고요. 일반한 진단금은 100만원 그리고 유사암 진단금이 천만원 넣어드렸어요. 여기다가 암수드비 그 밑에 보시면 계속 받는 항암방사선 치료비 이 모든 게 가져가도 보험료가 42세 기준으로 합계 보험료가 19,000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매우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20년당 100세 만기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암진단금을 100만원만 넣어도 유사암 진단금은 천만원 넣을 수 있고 천만원 너무 작아요. 그러면 3건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사사 같은 경우는 30세가 넘어가면 유사암 진단금은 천만원밖에 못 넣고요. 기본계약 그걸 일반화한 연기조건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3천만원 못 넣고 그리고 두구자 세구자 넣고 싶어도 누적 때문에 유사암 진단금 천만원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메리츠화제는 일단은 누적 한도를 안 보기 때문에 딱 3천만원까지만 본다는 거예요. 기존에 L사나 H사에 내가 유사암 진단금이 천만원 있다. 그러면 유사암 진단금 천만원, 만원짜리 또 하나 두구자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유사암 진단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메리츠화제 생손보 누적해서 3천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만원, 만원, 만원. 그래서 유사암 진단금이죠. 천만원, 천만원, 천만원 세구자를 3천만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객님만 챙기지 마시고 제 영상, 특히 보험서계사분들도 많이 보시는데요. 당사 보험서계사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메리츠화제 코드 있으신 분들은 3천만원까지 누적해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 말고도 저도 유사암 부족하면 위에 설계되면 당장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상품은 알파플러스, 더알파, 뇌만같은 어린이, 더좋은 어린이보험, 그리고 3.25 유병자보험이죠. 그리고 좀 더 보험료가 저렴한 3.25 유병자보험에도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일반암 100만원,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 유사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암 진단금 100만원이면 정말 10분의 1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60세 남성 기준으로도 14,18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암 진단금 100만원 넣고요.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그리고 계속 받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10만원,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양문 치료비도 1000만원, 이 모든게 모아 모아서 14,18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비교행정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내용은 좋으시죠? 이 상품은 제가 봤을 때 마리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언제 또 막을 낼지 몰라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근데 일단은 일반암 진단금 100만원이면 10분의 1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만원의 행복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금 업계에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1000만원 있으신 분들은 1000만원, 1000만원, 더 두 구자로 만원, 만원 해가지고 두 구자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또 이 1000만원 있으신 분들은 만원 행보, 유사암 진단금 1000만원, 아예 유사암 진단금 없으신 분들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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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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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누적해서 세 구자로 가입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 영상 보시면 얼른 연락 주시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아니면 저쪽 꼽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열심히 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